그 아저씨 사기꾼 맞죠? 네 보니까 언니가 아무래도 한국말 잘 못하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좀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보니까 뭐 범사 부르자 어찌되면 범사에 전화하라 어찌라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창문 여고서 지랄했고 그 아저씨한테 지랄했거든요? 그 다음 경찰 부르라고 네 그러니깐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길에 서 있었던 분들도 막 웃더라고요 그 아저씨 보고 아저씨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분한테 아저씨 아프세요? 안 해봐도 MRI도 찍고 CT도 찍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실 만큼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죠 그랬더니 뭐냐 뭐가? 그러면 아저씨 경찰 부르세요?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찰 불러가지고 근데 경찰이 이제 다 얘기 듣고 사장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 증인이 얘기하시는 것까지 다 너무 큰 힘이 돼가지고 저희는 네 그래가지고 다 얘기 들으시고 경찰도 증인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네 그 집단에는 아마 이제 외국인이고 하니까 네 불법죄로 뭐 이런 걸 생각했나봐요 아 그래요?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뽑아먹자 했던 건데 이제 다 한국국적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아니 제가 반대편에 이렇게 차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속도 낼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아저씨가 자꾸 안 가길래 이 아저씨 왜 안 가? 그래서 이제 제가 빵거렸거든요 아아 왜냐면 저도 한 상관 해갖고 거기서 보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그래갖고 이렇게 보다보니까 이 아저씨가 자기가 막 막 피해자인 것처럼 막 그냥 있더라고요 아 아 아 근데 이게 봐도 그게 저도 차 운전 거의 거의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거의 운전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거기서 뭐 사고나서 그렇게 다칠 그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저씨가 자꾸 거짓말 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기 치려고 네 근데 이 언니가 지금 말도 오느라고 하니까 살짝 좀 그랬었나봐요 제가 좀 그러려고 했던 걸 제가 그냥 경찰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이 없었으면 네 그러니까 일이 이제 없었으면 거기 내려갖고 더 했을 건데 네 일이 있어갖고 창문으로 면맛이 하고 아이고 그 아저씨한테 많이 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따라봐요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저희도 운전하면서 증인 설건 좀 증인 서주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니 이거는 저희도 본받아야 돼요 이게 어이가 없어갖고 그랬어요 저는 네 진짜 저희 지인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언니네 지금 다 놀라가지고 울고 아 그러면 유튜브에 유튜브에 용근TV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깐요 유튜브에 뭐라고요 용근TV 치면 나와요 어 진짜요 네 저 제 채널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볼게요 네 구독 좀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